사조산업의 오너가와 소액주주가 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맞붙게 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무슨 안건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구체적인 안건이 어떤 겁니까? 네, 회장인 조진우 이사 해임, 사회의사 신규 선임과 해임, 그리고 정관 일부 변경 등입니다.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주주총회는 소액주주 연대 요구에 따라 열리게 되는데요. 표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 배경은 사조산업 자회사인 캐슬렉스 서울이 주진우 회장 아들 주지홍 상무의 개인회사 격인 캐슬렉스 제주를 합병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캐슬렉스 제주의 손실을 사조산업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사조산업 측 지분이 절반을 얻는 만큼 주 회장의 사내의사 해임과 기존 사회의사 해임 안건 등이 통과될 가능성은 않습니다만, 오너 일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라면요. 소액주주 측이 좀 실질적으로 기대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감사의원 후보인 신재식 회계사 선임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의원에 분리선출되는 이사에는 3%룰이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됩니다. 사조산업의 경우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56%를 넘지만, 3%룰을 감안하면 동원 가능한 총 지분이 약 17%에 불과합니다. 10%가 조금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연대가 주총 전까지 소액주주들을 더 모은다면, 사조 측과 대결을 해볼 만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김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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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